힘쎄고 강한 노예를 얻기 위한 노예상인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우세 에두메퐁 보스 슬라임이네 분노 잡을걸 빠른 후회 진아 강 섬 잡을까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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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큰일났다 똥대기다 개똥댥인데 어퍼컷 강화존업 많이 보자 피피피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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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혀 란 파워 카드랑 스킬 카드 너무 많이 집었는데 아이언 클레드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이언 클레드면 어떻게 될거야 약간 그런 믿음이 있어 다른 캐릭터도 아니고 아이언 클레드인데 그 캐릭터라서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에암마 걷어봐 불풍기로 되돌려주봐 황뿜기 잔혹성 pp 룬큐브도 떴네 잔혹성 pp 룬큐브 잔혹성 빨리 각오하자 아이고 너무 아프다 잔혹성은 제 강화냐 잔혹성은 제 강화냐 아아 기사 돌리 돌리에 뭐 넣을거 있나 읍지 돌리 pp 이도류 이도류 들어가는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물론 이도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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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흠 맹속하나 아..사갈까? 나 골드가 좋아요 나도 상점 아저씨랑 통화하는게 있었네요 6장 드로우 볼걸 대상 드로우 미쳤구만 쟤네들이 더 미친거 같고 4장 드로우 볼 걸 3장 드로우 덱이 너무 두껍다. 내가 짜려는 거에 비해서. 내 진화 돌려줘요. 이게 드로즌. 이게 아이언 클레드고. 내 진화 돌려줘요. 너무 아프다. 심지어. 잔혹성도 아프다. 대학살. 살 수 있을까? 개노랍 사냥지사랑. 죽은 거 같은데. 피피 바로 0코스트 만들고. 아프다. 그래도 이거 개노사미 상대라서 살았나. 아직 안 살았나. 이 양총. 절대적인 힘. 아프다. 여기서 파워 카드 더 넣는 것도 좀 무서운데. 절힘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내 댁에서 절힘까지 넣을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재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 이걸? 아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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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인. 흰. 익절. races. 잉절. 잉절. 대적인. 힐. 엉. amily. 엉. 형. 이거? 힐. 어떤emed downside tro. 전 cabbed. 이었을 되면 어휘까지 제가 해달라고 생각할 수 없단 업ека? 그럼 내가 구곡할 수 없대로point. 아 이럴수구 이게 pp가 안잡혔네 확실히 지금은 타격이 너무 많다 피와 아 이럴수구 넉넉아 적은 또 넉넉히 PlCómo 네 기름 쩔진 않더라 징끈 넣자 되게 타격이 너무 많다 짱시병 짱시병은 길 가다 죽고 진화 아직까지 괜찮겠지 항상 보스전에서도 필요 없고 저거 남겨놓을꺼야 전투 쇠면 중요한데 베타 명령은 어떻게 해놨더라 신캐로 해놨나 베타로 해놨나 아 젠장 명령은 뭘로 해놨더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밑으로 돼있어 전투 쇠면 프라이머도 장경과 판도라요? 몰라요 그거는 숙취보고 하는게 아니잖아 발굴 아이 뭐야 이게 코스트유물 안나왔네 다른 유물보다 판도라가 좋을거 같을때 짚겠죠 아이피피 3장 됐다 잔혹성 2장 됐고 근데 잔혹성 2장 돼도 피는 한번 깎이잖아 한 번에 2가 끼잖아 야 뭐야 이거 엘리트 코스 대놓고 죽으라고 만들어놨네 2.1 개 망한 것 같은데 규준? 미쳤습니까 슈번? 스스로아픈 아이온클로드 네 아이온클로드 하하핳 아 똥겜 개똥겜 쓰레기겜 으악. 아잇. 참. 아이. 아니. 으흑. 으앗. 안 먹어. 꺼져. 빗피 내장각인가? 아냐. 빗피는 세 장이면 되고. 파열, 혈안, 어둠의 포옹 어둠의 포옹이 제일 셀 것 같긴 하네 파열, 혈안, 어둠의 포옹 나의 고소스 드로우 왜 이러냐 PP가 나와야지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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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는 피해 피해는 피해 피해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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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띵. 아, 띵. 아, 야. 이이이이이 도렬 넣을 수밖에 없다 아 이거 말고 넣은 희망이 없다 내 어두운 풍 여기도 있다 한 대만 더 맞았으면 다 잡아서 없앴으되네 스킬 카드 다 태보다는 없앨 스킬 카드도 없겠다 난관회생님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아닌데 틴 틴 틴 틴 물고기 도자기 참포 몸밥 참포 에반데 에반데 안 넣을 수도 없다 빌어먹을 조개화석을 먹을 게 아니라 저걸 먹었어야 했는데 빌어먹을 조개화석을 먹었어야 했는데 빌어먹을 조개화석을 먹었어야 했는데 빌어먹을 골고루 먹었는지 병속에 번개 병번개도 필요없는데 혈안이라도 넣어볼까? 나 방금 카드 안받나? 나 방금 깜짝이야 진호 어디갔냐 진화님? 근데 이거 버린 카드 놈이야 하나라도 강화가 되어있었으면 좋음 덜 피곤했을텐데 킹기의 가돌이 절대적인 힘 강해져서 돌아왔구나 절힘 먹어봤자 태울거같은데 저거 어떻게 쓸수도없죠 아씨 아픈데 핑계 가돌이 핑계 가돌이 저거 어떻게 쓸수도 없을까요? 저거 어떻게 쓸수도 없을까요? 저거 어떻게 쓸수도 없을까요? 안 맞고 있는데 피는 계속 이씨 깎이는 데는 너무 아프다 저거 어떻게 쓸수도 없을까요? 스테e은 끝구요 1호류 타혈할걸 생각이 잘 받네 2 2 2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워 아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자. 무감각은 필요합니다. 지납이 없고. 지납이 없고. 지납이 없고. 바로 고기가 나와버리기. 지납이 없고. ativo와. I like h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갓리검인데 갓갓검 갓갓검이면 가능한가 가능성 킹능성 성능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싱크 이게 아닌데 어포기사가 빨리 나왔어 이제 고기 펜터 다 보면은 체력 꽤 올라갈 것 같고 쌀기가 빠졌잖아 아 아 이도리오 자동성 땡긴다. 아 아 세상에 이런거 땡기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나온다 진화도 안 나왔고 어포도 안 나왔고 무감각도 안 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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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 무감갑 아 나 근데 무감갑 쓸데가 없다 지금 아 무감갑 pnp 되는구나 아랫꼬리에 감각이 없는 아이언클로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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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